연속된 음주운전 논란으로 연예계가 시끌벅적한데요. 태진아의 아들이자 가수 겸 배우 이루는 음주운전의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했음에도 실형을 피해갔습니다. 침해 노모를 모시고 있다는 그의 호소가 통했던 것일까요? 2022년 9월 이루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추자는 A씨에게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12월에는 9월 사건과 별개로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 및 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또 같은 날 시속 180km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가드레이를 들이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죠. 이에 이루는 범인 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이번 항소심이 이뤄졌는데요. 검찰은 이루에 대해 범인 도피 방조죄 후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사고를 일으켰는데 양형 기준보다 낮은 판결을 받았다. 징역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이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 이후 자백했다. 가수 데뷔 후 케이팝에서 북위선양을 했다. 피고인의 모친은 5년 동안 중증인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이 간병을 지극정성으로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루는 최후 변론에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재판부는 범인 도피 방조,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의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는데요. 이날 마스크를 쓰고 현장에 나타난 이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빠르게 법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선고 이후에도 황급히 걸어나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중얼거린 뒤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앞서 1심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좋지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는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였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이루는 2022년 9월, 12월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일으켰으나 1심 때와 같이 2심에서도 실형을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양형 조건에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고 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잘못을 미우치고 전과가 없음을 고려했을 때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검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야말로 관대했는데요. 첫 번째 공판에서 이루 측 변호인은 이루가 사건 조사부터 성실하게 임하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주역으로 국위선양한 점,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참작해 달라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이루가 잘못을 미우치고 있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6월, 집행유의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실을 그대로 수용했죠. 앞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대중의 사과한 이루는 출연 예정인 KBS 11 드라마 비밀의 여자에서도 하차했습니다. 당시 그는 드라마 제작사 및 방송사 관계자분들에게도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모든 연예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예활동 중단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그에겐 짭짤한 저작권 수입이 있어요. 작사 작곡가로서 이루는 그동안 아버지 태진아의 트로트를 비롯해 발라드 등 여러 곡을 만들어낸 바 있는데요. 심지어 지난 10월 태진아는 1989년 옥경이 이후 34년 만에 아내를 위한 신곡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를 발표했는데 작곡가는 아들 이루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를 위한 노래를 만들었다는 점은 효자임이 분명하지만 모든 연예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힌 언행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행보입니다. 물론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입장에선 둘도 없는 효자지만 대중에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 연예인일 뿐입니다. 한류스타로 국위선양했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 씁쓸할 따름입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당연하게도 좋지 않은데요.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관련 법들은 뭐하러 만든 거냐. 운전자들 불편하게 만들기나 하고 결국은 다 집행유예 줄 거면서 음주운전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저런 짓을 저질러도 집행유예 나오는구나. 연예인 공화국 맞다. 연예인들이랑 부자들만을 위한 나라다. 태진아가 계속 아픈 부인 데리고 방송 나온 이유가 이거였네. 치매 모친 내세우는 호소를 다 들어주네. 앞으로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 치매 걸려야 할 듯 이러한 중한 범죄가 집행유예라니 말도 안 된다. 엄벌해야 할 범죄들을 매번 이렇게 봐주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냐. 그 아빠의 그 아들이다. 둘 다 꼴보기도 싫다 등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6일 이루가 재판을 받는 동안 아버지인 태진아는 25일 sns를 통해 밝은 근황을 전해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태진아의 아내이자 이루의 어머니인 이욱형 씨는 5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이에 아내와의 사진을 업로드하며 여러분 덕분에 내 사랑 옥경이 오늘 기분 좋아요라는 글을 남긴 것인데요. 아내와의 다정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치매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한 뒤 이날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에 섰으나 아버지는 아들의 선고 공판 하루 전 치매를 앓는 아내와의 밝은 근황을 전한 것이죠. 부자의 달은 일상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루 외에도 스타들의 음주운전 혹 뻔뻔한 선처 호소와 미디어 노출 및 활동 복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룹 신화의 신혜성도 2007년 이후 두 번째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의 진행 중입니다. 신혜성은 만취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또한 받고 있으며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로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뺐던 배우 김새로는 이후 논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그는 재판 과정에서 생활고를 호소해 부정적 여론을 이끈 데다 아르바이트 조작 논란, 홀덤바 출입 논란 등을 빚었죠. 최근에는 연기자 지망생을 상대로 과외를 한다는 근황이 전해져 구설에 올랐으며 지난 24일에는 SNS에 배우 김수현과 다정한 포즈를 취한 사진을 올렸다 삭제해 그의 SNS에는 부정적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그룹 유엔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은 반성의식이 전혀 없는 듯한 활발한 활동으로 문매를 맡고 있는데요. 그는 차량을 들이받는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세 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수소경찰서는 지난달 김정훈을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SNS를 통해 밝은 모습의 근황을 꾸준히 게재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일본에서 팬미팅을 개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김정훈은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바 그의 마이웨이 행보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루의 경우는 아픈 노모까지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했기에 더더욱 반응이 좋지 않은 듯한데요. 이번에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볍게 끝난다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무 죄가 없는 시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어째서인지 늘 가해자 편에 서 있는 듯한 사법부가 좀 더 피해자의 시선에서 재판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